진짜 오하라 저 성질물이 다 받아졌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. 아, 뭐야. 이들한테 왜 갖고 나온 거야. 진짜. 찢어졌잖아. 다 까발린다고 하니까 이제야 오시네. 야, 오하라. 나 이제 네 시냐 안 해. 아니, 못 해. 뭐? 안 해? 못 해? 주세린. 너 많이 컸다. 저는 네가 시킨 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그래.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이유라도 좀 알자. 너 내가 은조드레스 생각 안 나게 완전 딴판으로 만들렸더니 왜 똑같이 만든 거야. 말 못 해? 왜 똑같이 만들었냐고? 그날 네가 한 짓. 뭐하러 입 닥쳐. 뭐? 입 닥쳐? 너 지금 제정신이야? 감히 네가. 일부러 그랬다. 어쩔래? 다신 네 시냐 안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. 하... 이게 진짜. 주세린. 너 미친 거야? 네가 제발 딸이면 다야? 나도 우리 아빠는 소중한 딸이거든? 그러니까 다신 나 함부로 대하지 마. 막 대하지 말라고. 나 이제 네가 시킨 건 절대 안 해. 그래서 은조드레스는 똑같이 만든 거야. 너 엿 좀 먹으라고. 너 말 다 했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은조드레스라니. 이게 은조드레스라는 거야? 아...